부산신항 배후부지 비리로 경찰 조사를 받던 물류업체 임원과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골물대로 골문 항만 배후부지 비리가 관련자들의 죽음까지 부르고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김성기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경북 청도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부산모 물류업체 상무 54살 강모 씨와 44살 하모 부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차 안에서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부산신항 배후부지 분양비리의 브로커로 알려진 이들은 이틀 전까지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핵심 인사가 숨지면서 경찰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하겠지만 오히려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골물대로 골문 신항 배후부지 문제를 두고 이미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경찰은 부산 항만공사 간부들이 입주업체 선정에 편의를 봐주거나 허위 입찰 서류에도 눈감아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싼 임대료와 관련한 무늬만 외국인 투자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직접 협약을 하기 위해서 외국에 있는 좌회사나 관련 회사들을 투자를 받고 있으나 그 협약 시간 동안 그 외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난 9월 KNN이 배후부지의 허술한 관리 실태를 지적하자 부산항만공사도 뒷북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입주업체 선정 기준과 평가위원 선정을 투명히 하고 허위 서류 제출 때 페널티 제도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엉터리 관리감독 지적을 사실상 인정한 개선안입니다. 항만업계와 관련 기관들의 도덕적 해의가 이번 신항 배후부지 비리 수사로 얼마나 개선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KNN 김성기입니다.